김아영 엄청 귀엽다 석주야 신난다 이거 어떻게 고정하는 거야 너무, 너무, 너무 낮아 이거 지금 조르잖아 니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어전한 듯 나를 감싸고 무뎌진 마음을 곧 붙잡았던 나는 오늘도 이렇게 그대라는 시간을 내 그림자처럼 항상 그 자리에 낮은 구름같이 무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진 나요 달아나는 기억에 빈자리를 그대는 인정할 수 있네요 너무 어렵다 잘한다 잘한다 고맙다 멋있다 송축이 돼서 빼고 멋있다 아직 내 맘에 서로 마주하던 그 눈빛이 이어주는 길이 남아있죠 돌아서 나날들이 서러운걸요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에 지나면 우리는 사라진 나요 마주치는 기억에 그 자리를 그대는 포기할 수 있네요 아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운데 이 자리를 지우면 영원히 사라진 나요 이 자리를 메우면 하루는 사라진 나요 차라나는 기억에 빈자리를 그대는 알아볼 수 있나요 미련 가득히 이 자리를 채우면 그대는 돌아온가요 멀어지는 기억에 오 아 너무 어려워 재밌지? 재밌다 크리스마스 캐롤 하자 다음에 만들자 여기서 영상 산타 보고 있고